미투운동에 휩싸였던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되지 못했던 가운데 결국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 명이 한꺼번에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한리먼은 2019년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오스트리아 작가 한트케를 선정했습니다. 또 작년도 수상자에는 폴란드 소설가 토카르츠크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수상자 한트케의 대표작은 관객모독, 반독 등이며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각본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인간체험에 뻗어나간 갈래와 개별성을 독창적 언어로 탐구한 영향력 있는 작품을 썼다고 평가됐습니다. 작년도 수상자로 이번에 발표된 노벨문학상 수상자, 토카르츠크는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116명 가운데 15번째로 이름을 올린 여성입니다. 현재 폴란드 대표작가로 꼽히는 토카르츠크는 야곱의 책들, 태고의 시간들 등이 대표작입니다. 한편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해 미투운동 파문으로 심사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해 올해 한꺼번에 2년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